대한항공이 포항공항에서 제주로 오가는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편의와 함께 만성 적자였던 포항공항이 활성화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포항공항 활주로를 박차오릅니다. 130석 규모의 A220 중형 기종으로 제주 출발은 오전 11시 35분, 포항 출발은 오후 1시 15분으로 하루 1회 왕복 운항합니다. 제주에서 도착하는 첫 승객이나 포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여행객 모두 가까운 공항 덕에 만면 희색입니다. 첫 운항편은 만석. 9월 말까지 예매율은 80%를 웃돕니다. 포항공항의 강점은 지리적 위치. 대구공항이나 김해공항을 이용하면서 연간 30억 원으로 추산되는 포항 시민의 불필요한 지불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차료가 없습니다. 문제는 개업 효과가 끝난 이후입니다. 운항 시간이 한낮으로 여의치 않는 게 걸림돌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117억 원의 적자에서 보듯, 포항공항은 대표적인 만성적자공항입니다. 이번 제주노선 취향을 계기로 추가 노선 개발이 과제입니다. 저가 항공사도 유치를 해서 우리 노선을 좀 더 다양화하고 단거리 국제노선까지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해나가면 포항공항이 충분히... 경상북도도 대구와 김해공항에 대항해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산업이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용력을 바탕으로... 김포 노선도 하루 1회로 줄고, 제주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2014년, 에어포항은 지난해 12월 폐쇄하는 등 악순환을 막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